아 오늘 가족 오늘 우리 저녁 식사는 우리 가족 저녁 식사는 아 치즈 돈까스 에요 엄마 배 치즈가 지금 배에 가득 차 가지고 녹아서 흐르죠 아 치즈 돈까스 너무 맛있겠어요 치즈가 가득 뱃속에 차서 좀 녹아서 흐르고 있네요 토마토 자색 고구마 삶은 거 케일과 샐러드와 또 생 자색 고구마는 굉장히 건강이 좋죠 당뇨나 칼슘도 많고 코레스토를 녹이는 작용을 하고 피부 명예 좋고 다이어트에도 좋아요 엄마표 치즈 돈까스 에다 찰 옥수수하고 현미 찹쌀 로 지은 밥이에요 아 이제 우리 가족이 오늘 저녁으로 먹을 식사 식사 맛있겠죠 건강식이에요 토마토 밭에서 난 토마토 케일 자색 고구마 아 금방 만든 샐러드와 치즈 엄마표 치즈 돈까스 시중에서 맛볼 수 없는 치즈가 듬뿍 들어간 뱃속에다 고기를 잘라서 안에다 잔뜩 찌질러 온 맛있는 아 오늘 저녁 밥상 에요 아 아 아 아 여기다 커피를 곁들여서 아 먹으면 금상첨화 겠지요 아 아 고기 단백질과 또 잡곡이 들어가고 아 야채가 신선한 야채가 같이 들어간 아 영양팔란스가 맞은 건강식 에 치즈 돈까스 에요 아 이제 가족들이 맛있게 먹어야 되겠네요